이 빈티지 에센스에 꽂혀서 여행 다닐 때도 들고 다니잖아. 빈티지 에센스? 안티에이징 제품들은 보통 다 너무 무겁고 끈적거려서 잘 안 쓰거든. 근데 이 빈티지 에센스는 처음에는 피부에 너무 빨리 흡수돼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었다? 근데 딱 한 달만 써보니까 내 피부가 너무 매끈하고 맑아지더라고. 요즘 완전 내 정착템이야. 근데 성분은 괜찮아? 나 피부가 워낙 예민한 편이라. 내가 이 빈티지 에센스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성분 딱 하나라는 거. 발효녹자 추출물 딱 한 성분만 들어있는데 인위적으로 빠르게 발효시킨 게 아니라 100일 동안 자연에서 발효 숙성시킨 거라던데? 대박. 요즘 환절기라 내 피부 완전 충치적 난국이었는데. 나도 바로 구매해야겠다. 어디서 산다고? 아 psychology. 감사합니다.